다시 한번만 돌아와 줄래? 버스를 안 탔어? 전부? 윤세리 대표님을 노리고 북에서 온 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면 다 잡혀갈지도 몰라요 하지마 조철강인지 뭔지 아는 눈 뚫어들인 건 당신이 한 거야 만약 이 사건이 당쿤사고에 알려지는 날엔 일이 심각해집니다 그 위험한테 왜 뛰어들었어? 난 어깨 살라는 거야 끝까지..